선을 넘을듯 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로꼬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윗 슈 리브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선톡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6년 만에 정규 2집으로 돌아온 래퍼 로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카메라 보고 인사 앞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로꼬고요 저는 라디오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시게 됐는데 오랜만에 나온 계기가 혹시 있나요 어 뭔가 이제 오랜만에 제가 6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안 해왔던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번 활동 중에 첫 번째 라디오에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같은 행사에서 무대에 오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세계 페스티벌이라고 아 맞아요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인이어로 아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부담되긴 했어요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완전 달랐을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제 목소리를 인이어로 들으신거죠? 네 맞아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많이 흥분한 상태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던 페스티벌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제 뒤에 은비씨가 나오셨잖아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입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근데 포스가 이렇게 아 아닙니다 막 걸어갔다 가시는데 포스가 이렇게 느껴져서 아 진짜요? 인사를 못 드렸어요 아 그러네요 그때 마주치진 못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워터밤 올해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도 아마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또 뵙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종종 겹치긴 했네요 네 워터밤 시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도 다양한 행사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권씨라는 제보가 왔는데요 제가 권씨인지 몰랐는데 안동권씨 네 제가 권혁우예요 아 대박 몰랐어요 네 같은 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몇 대 손인지도 아세요? 36대 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36대 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좀 말 편하게 할게요 어 네 장난입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아 아닙니다 또 댓글에 최우진님께서 우리 엄마도 안동권씨세요 34대 손이라고 하시네요 와 34대 손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아 그래요? 34대 손이 조금 더 높은 거겠죠? 그렇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또 사연 읽어주세요 네 주아람씨가 으악 로꼬님 보려고 보라 정말 몇 년 만에 들어왔어요 퇴근길에 최애 나오는 보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히힛 오 진짜 최애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만에 들어오셨나 봐요 저도 진짜 몇 년 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소곤소곤님께서 로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되네요 얼마나 귀엽고 재미있을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재미있을지는 제가 아 근데 은비씨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진행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안 틀린 적이 드물긴 한데 아 진짜요? 종종 제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 부탁드려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저는 말이 말을 못해요 잘 근데 좀 천천히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네 지금 굉장히 노력해서 조금 배속을 좀 올린 상태입니다 아 진짜요? 랩 하시는 거랑 또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뭔가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정규 2집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앨범 제목이 위크 약하다는 뜻인데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위크 어 이번 정규 앨범은 제가 6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고요 네 어 제목이 약간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제가 뭐 자기 확신도 없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앨범입니다 아 그럼 그 극복하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나요? 어 저녁 후부터니까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 3년 정도 지금은 조금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극복했고 사실 어제 앨범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극복하지 않았어요 와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또 소개 멘트가 짧은데 되게 임팩트 있더라고요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나약함을 고백하는 나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그쵸 네 이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네 나약한 거를 드러내는 게 가장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나약함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도 조금 강하시고 단단하실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근데 언제 어떤 점에서 좀 나약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있죠 약간 작업을 할 때도 뭘 만들어도 별론 것 같고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솔직히 저만 할 수 있는 저의 맛이 있는데 남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 약간 그런 부정적인 구렁텅이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건가요? 네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맛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덜 하게 되고 어떤 피드백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아마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약간 숙면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남들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나는 왜 그럴까 단점만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한 번쯤 겪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아직도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아 진짜요? 네 빨리 위크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이 와중에 앨범 홍보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김혜자 선생님의 그 짤이 있어요 네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라고 말하는 그 짤이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네 결국 다 쓰레기 같은 고민들이 있고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 맛이 있는데 네 네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단단해지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앨범 끝나고 직가면서 왕곡 전체 재생하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강의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52님께서 극복해낸 로꼬베리 스트롱맨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답변을 해야 좋을까요? 방금 로꼬베리 스트롱맨 하셨을 때 로꼬베리라고 혹시 네 작곡 알아요 알아요 네 갑자기 생각났고요 아 네 잠시만 아니 침라우스 웃겨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네네 저 극복해낸 로꼬베리 스트롱맨 네 스트롱맨이 되었죠 아 네 네 그렇게 재미있는 또 이런 네 넘어갈게요 네네 앨범에 총 10곡이 들어있는데 더블 타이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Not Okay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Not Okay는 말 그대로 괜찮지 않다 네 이런 노래예요 음 사실 저희 막 많은 수많은 곡들 중에 우린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음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네 저는 한 번쯤은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 노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 멋있다 네 걱정해줘 나는 안 괜찮아 라고 노래하는 노래 네 어쩌면 정말 솔직한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걸 그대로 또 잘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의 민니씨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나도 Okay를 만들어놓고 정말 음색이 좋으신 분이 여기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니씨의 광고송 중에 하나를 들었어요 네 이 분 누군가 아 민니씨구나 해가지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연락을 들었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럼 피처링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음색이네요 그 곡마다 진짜 그 곡을 얼마나 이제 밝혀줄 수 있는가 아 무난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차분해지고 약간 그런 맛이 있는데 가끔은 이런 저의 이 곡 안에서 조금 다이나믹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 뭐 음색은 음색이지만 또 이제 케미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뭐 케미 같은 거는 혹시 이제 케미 너무 좋죠 중요하게 안 보시나요?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은비씨랑 작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억지로 지금 제가 끄집어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배고하면 보이는 라디오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워터밤도 그려지고 약간 그려지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또 뮤직비디오엔 배우 고경표씨가 출연하셨는데 원래 친분이 좀 있었나요? 원래는 그 고경표씨가 아는 사람이 좀 많이 겹쳐요 아 지인들이 겹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씨랑 고경표씨랑 친하고 네 저희 회사 대표인 DJ 폼킨 형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건너 건너 인사드리긴 했었어요 먼저 군대를 가셨고 네 그 군대에서 저한테 잘 갔다 오라는 메시지도 받았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연관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용기있게 부탁드리게 되었죠 또 흔쾌히 또 생각을 해주셨구나 네 너무 흔쾌히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라마 촬영보다는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들어가는 테이크라던지 그래도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가셨어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그 이제 로코씨가 웃으시는 포스터 같은 데서 웃고 있는데 따라서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이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NG도 혹시 되셨어요? 하면서? 아 저 이상하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가 드라마타이즈 비슷하잖아요 네 제가 연기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 NG를 낸지 않고 오 안 냈어요 다 재밌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말 소재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앨범 룰 작업하고 뮤비를 찍으면서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진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로코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오늘 특별히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나도 오케이라는 타이틀곡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원곡보다 약간 키로 올려서 저만 부를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로코씨의 정규 2집 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죠 오늘은 로코씨의 솔로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라디오에서 처음 라이브를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 뭐예요? 가사를 틀리겠습니다 라고 이상하게 이 얘기만 하면 쓸 수가 없더라고요 오 대박 너무 신기하다 시원하게 틀려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절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Let's go 네 주세요 주세요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넌 쉬운데 난 안긴사롬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쓰지 전부 다 눈 감아도 안 난 오케이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넌 쉬운데 난 안긴사롬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쓰지 전부 다 눈 감아도 안 난 오케이 입꼬리 올라가는 건 무의미 괜찮아질 리가 높이 올라가는 건 물이지 고개 숙여지니까 빙그레 빙그레 뚜껑 열면 빈수레 애매하게 웃어주는 건 내겐 뭐래 싸가진 기분 싸가진 기분 싸가지고집으로 솔직하게 두려워서 괜찮다고 말해 일부러 곁에 버틴 김에 건배 잘 해냈지만 지뢰건배 나를 위했던 건 없었기 빈골만 쳐다봐도 섭섭해 쭉 외쳤었지 틀렸다 옛날 얘기는 입아파 같은 시간 지나와서는 내가 아니잖아 나 혼자가 편해 너무 오케이 문제가 없긴 너나도 괜찮담 고개를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쓰지 전부 다 눈 감아도 안 난 오케이 걱정해줘 난 안긴사롬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나 혼자가 편해 보이지만 신경쓰지 전부 다 눈 감아도 안 난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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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간이 순삭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피처링 부분이 없어가지고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제가 하면서 헤드셋에 한쪽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쪽만 나오긴 하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안 들렸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었고 음색이 꿀뚫어 잠깐 귀 아파 고막이 놓은 것 같아요 아 우시지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이 핸디캡을 이겨내고 완벽한 라이브를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 나중에 행사나 페스티벌 같은 데서 하면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키를 올려서 너무 신나는 노래도 많고 빡센 노래도 빠른 노래도 많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을을 좋아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가 특히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래퍼분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 톤이요 네 은비씨 평소 말할 때 지금 말할 때 톤보다 좀 올리신 건가요? 저는 좀 낮춰서 말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원래는 되게 높은 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원래 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어 듣기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어 알겠습니다 네 어 이제 어 네네네 네 김나연님께서 틀려도 돼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송수빈님께서 진짜 심금을 울린다 음원 튼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응원이 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히토미 사와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 오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워터밤 때 처음으로 실제로 로코씨 스테이지 봤는데 엄청 멋있고 목소리 좋고 퍼포먼스도 엄청 완벽했어요 맨 앞에서 스테이지 봤는데 귀여운데 너무 멋있어서 설렜어요 일본에 또 오세요 이번 활동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와 또 일본 분 선생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해외 팬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네네 제가 AOMG라는 회사에 있는데요 AOMG랑 계약한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초창기 때부터 해외 투어를 많이 다녔었어요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그런지 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아우 att 진짜요? 와 진짜 차분하시네요 저요? 네 네 뭔가 한 대답을 할 때도 뭔가 되게 차분하게 천천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약간 네 되게 신기해요 뭔가 엄청 급하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너무 답답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랑 정반대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약간 장기아형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템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로코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목격담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로코씨의 픽팩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6년 만에 정규 2집으로 컴백한 로코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들 많이 왔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로코씨 부탁드립니다 4433님이 세상 피곤한 대학 원생들한테는 로코는 그저 빛 그저 행복 쾌근길에 보라 너무 힘이 난다 권효구 사랑해 그저 빛 그저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제가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911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로코님 혹시 3,4년 전에 천안에 있는 일본식 가정식당에서 육회덮밥 드셨나요? 너무 닮은 분인지 로코님 본인인지 아직도 궁금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육회덮밥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천안에 3,4년 안에 간...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었던 걸로 근데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거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오빠 1호선에 방금 어디서 내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랑 닮은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저요?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그게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요 왜 그런지 제가 원인을 알아냈어요 뭐예요? 제가 너무 거북목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되게 작으신 것 같아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오랜만에 생얼이긴 한데 눈썹이 없나 그런 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탈색을 해서요 되게 잘 보입니다 화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눈썹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정민주 님이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 작업 말고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러네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요즘은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요 네 저의 요즘 가장 강력한 취미라고 하면 격투기를 격투기요? 시청을 엄청 합니다 아 시청?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하지는 않고 하는 건 관심 없으세요? 하는 거가 이제 시청자로서 조금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오 관심이 많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정찬선 형한테 조만간 연락을 드려서 오 진짜요? 살살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세요? 운동 진짜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또 로코 씨가 얼마 전에 데뷔 11주년을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벌써 11주년 네 11주년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이게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진짜 눈 깜빡할 새 지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처음 데뷔하던 날도 기억이 나시나요? 어 데뷔라고 하면은 아마 쇼미더머니 원때일텐데 그쵸 기억나죠 아 진짜 풋풋했죠 풋풋하고 이 굉장히 무서우면서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들으시다시피 그때는 말을 더 천천히 버벅였거든요 근데 PD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아 근데 새로운 캐릭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어 그때는 까지만 해도 새롭게 안 봐주시고 그냥 답답한 놈이다 아 진짜요? 정도로 지금은 정말 캐릭터인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럼 그때랑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요? 그때랑 일단은 어떤 얼굴 붓기가 많이 빠졌고 네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죠? 빠졌고 음 그냥 뭐 말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방송을 하면 좀 편하시죠? 많이 편하죠? 그때보다는 많이 편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데뷔 11년 차의 선생님이십니다 데뷔 11년 같지 않지 않아요? 되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신기해요 초록 약간 데뷔 동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님 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질문이 나가고요 저희가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8문제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달달한 케이크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패하면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아 이거 성공해야겠네요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단풍잎 대 은행잎 하나 둘 셋 단풍잎 단풍잎 단풍잎이죠 단맛 대 짠맛 하나 둘 셋 단맛 오 잘 맞아 연습 게임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볼게요 초식에 주세요 이건 정말 낫 오케인 것은 깻톡 일십 대 안일십 하나 둘 셋 일십 더 센스 있는 팬클럽 이름은 루비 대 로꼬츄 하나 둘 셋 로꼬츄 네 오케이 생방에서 더 자신 있는 것은 프리스타일 애교 대 프리스타일 랩 하나 둘 셋 프리스타일 애교 저희 둘 다 비니를 자주 쓰는데요 네 평생 딱 하나만 써야 된다면 해골비니 대 소라개비니 하나 둘 셋 해골비니 망해버렸네 네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한 문제 통과했거든요 다음 라운드에서 저희가 4문제를 이상을 맞춰야 돼요 오케이 제가 너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닌 것들 제 마음이 아닌 것들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전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아 조금 더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랩하시니까 해골도 골라보고 아 네 제가 또 취향이 또 네 또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렇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이건 정말 not okay인 것 깨똑 일십 대 안 일십이었어요 왜 일십을 선택하셨어요? 일십은 그래도 네 아니 읽었지만 네 답을 안 해준 거라 네 근데 아니십은 네 그냥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그거 쉽지 않은데 못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바쁘신 분들은 아 그거 다 믿으세요? 너무 착하시네 네 저는 그래서 네 뭐지 바쁜신 바쁜 친구들하고 네 뭐 몇 개월에 한 통씩 주고받기도 하고 아 설마 시간 내면 어떻게든 답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저는 저는 안일십은 아 조금 더 상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은비씨 꽤 또 쌓여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거라도 눌러요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라도 눌러놔요 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니까 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더 센스 있는 팬클럽의 이름 루비 대 로꼬추였어요 네 로꼬추가 팬클럽 이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루비는 뜻이 음 루비는 이제 빨간색 네 그 이제 원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비로 라임을 좀 맞추다 보니까 아하 루비라는 네 네 네 이름이 탄생하게 됐는데 네 네 여러가지 또 후구 중에 루비가 제일 예뻤고 아 그렇죠 로꼬추는 또 어떻게 탄생된 건가요? 로꼬추는 어떻게 로꼬하고 ch-u 아 귀여운 그 로꼬추 원래 그렇게 띄어서 말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죄송합니다 네 로꼬 한 박자시고 추 네 추가 그런 의미의 주었구나 아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로꼬추에 한 표 드렸습니다 네 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생광에서 더 자신 있는 것 프리스타일 애교 때 프리스타일 랩이었는데 네 프리스타일 애교가 더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프리스타일 랩이 너무 자신 없기 때문에 아 진짜요? 나는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보시다시피 말도 이렇게 못하는데 아 어떻게 즉흥적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이 대본을 지금 읽어야 될까요? 네 좀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프리스타일 그러면은 아 프리스타일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애교 뭐 아 프리스타일 애교 뭐 애교 뭐 어떻게 이종세트 이런 거 있나요? 뭐 표정이나 포즈 이종세트 어 아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면 아 일단은 아 조금 이건 좀 철이 지난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체리피스 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체리피스나 아니면 이렇게 강아지 귀 아 네 아니면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은 그냥 이제 해맑이 웃는 거죠 아 그런 거면은 어 난이도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우와 우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로고 추우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발음 좋았습니다 네 생방에서 더 자신 있는 것은 그럼 애교였고요 네 마지막 평생 딱 하나만 써야 된다면 해골비니 대 소라개비니였습니다 음 해골비니는 싫어하시나요? 해골비니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고요 소라개비니는 제가 얼굴을 좀 많이 가려주는 아이템을 좋아합니다 소라개비니는 거의 뭐 턱까지 내려가잖아요 너무 좋죠 저는 랩하신다 해가지고 해골로 골라봤거든요 아 네 아 이제 다음 라운드는 좀 덜 배려하고 이제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인데 로꼬씨 이번 앨범 제목이 위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선 둘 중에 내가 더 약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약한 거 네네네네 좋습니다 조식해 주세요 오케이 귀신 대 벌레 하나 둘 셋 귀신 벌레 한여름 땡변 무대 대 한겨울 야외 무대 하나 둘 셋 한여름 땡변 와 이렇게 안 맞는다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 대 나이 많은 후배 하나 둘 셋 나이 많은 후배 나이 어린 선배였어요 저는 네 다음 천만원 빌려달라는 절친 백만원 빌려달라는 덜친 하나 둘 셋 천만원 빌려달라는 절친 와 와 정말 아쉬 쉽지 않네요 네 아쉬운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너무 틀려가지고 이렇게 2라운드는 4문제 중에 총 1문제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2문제를 맞춰가지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5년 뒤에 나오실 예정이시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앨범을 좀 자주 낼 거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나오시면 그때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귀신 대 벌레였는데 벌레를 무서워하세요 더? 네 귀신은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를 들어서 네 운전을 할 때 네 갑자기 주변에 아무 차도 없는데 네 그 경고음이 울릴 때가 있어요 네 띠띠띠띠 으응응 그때 저는 아 앞이나 뒤에 귀신이 붙었구나 아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 오 지금도 뭐 저희를 두르고 있을 수도 있고 우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뭐 친근한 느낌이고요 아 진짜요? 벌레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하하하 벌레가 왜 무서워요? 벌레는 이만해도 무서워요 벌레가? 아 저 바퀴벌레요 아 바퀴벌레요? 네 충분히 때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바퀴벌레를 아직도 아 아니요 아니요 더 큰 리액션을 아 진짜요? 네 펄쩍펄쩍 비죠 웃겨서 우리 침 두 번이나 나왔어 네 그래서 네 아주 무섭습니다 벌레는 저는 아 귀신을 더 무서워하세요? 저는 벌레를 안 무서워 사실 벌레도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데 네 벌레가 더 안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냥 되게 잘 잡거든요 아 제가 진짜 리스펙하는 사람이 벌레 안 무서워하는 사람 벌레 있다? 그럼 이렇게 휴지 말아가지고 탁 와 완전 영중시키는 네 그걸 되게 이제 본받아야겠어요 나중에 벌레 나오면 네 알려주세요 영세 사연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여름 땡변 무대 대 한겨울 야외 무대였어요 음 네 한여름이 더 힘드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한겨울이 힘들었어요? 네 한겨울이 힘든데 네 잘못 대답했네요 아 이렇게 집중을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저희가 네 워터밤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갑자기 그냥 여름에 나오고 그랬어요? 한여름 땡변 무대 이렇게 하는 아 진짜요 그래도 실패는 실패니까 네 한겨울 무대는 어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위를 더 잘 타세요? 추위를 더 잘 타세요? 저는 추위를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겨울이 힘들 수 있죠 네네네 맞습니다 쑥찜팩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 되게 오래가는 핫팩이거든요 네 그거 사시면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 겨울에 아 네 그거를 어디다 붙이세요? 안 붙이고 아 손에 쥐고 손난로 같은 건데 진짜 오래가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스케줄 하실 때 네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이 핫팩은 네 그 군대 다녀온 이후로 웬만하면 안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네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 대 나이 많은 후배였어요 네 요거는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생각을 좀 어려웠어요 네 해야되는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나이 어린 선배 나이 많은 후배 오 진짜 어렵다 네 네 나이 나이 어린 선배는 어 어려운데 나이 별로인데 일단 근데 선후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이가 막 그렇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선후배 관계는 중요한데 네 막 뭐랄까 다 두루두루 선배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후배님들이랑도 잘 지내서 그런가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에 그게 사실 누가 됐던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되게 포장을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나 그래요? 네네네 좋습니다 다음은 천만원 빌려달라는 절친데 백만원 빌려달라는 덜 친한 친구였어요 음 네 천만원 빌려달라는 절친 왜 이걸 뽑으셨나요? 그냥 절친이 뭐라도 부탁하고 하는 게 낫고 네 덜친이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네 약간 좀 황당하지 않을까 아 그럼 저는 아직 덜친인 것 같은데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빌려주실 거예요? 저는 저 지금 50만원 들을 수 있죠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한 덜친은 네 사실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클럽에서 네 무슨 파티 때 네 회사 파티 때 네 어떤 분이 이제 바를 운영하신다면서 네 저한테 번호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오 안 지난데 네네네 그때 제 통장에 진짜 신기하게 60원인가? 네 뭐 몇십 원이 있었어요 네 신기하게 네 그래서 그거 캡처해서 그냥 사진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오세요? 어 너도 힘들구나 아 아 아 아 미안해 힘내 네 이렇게 그거 캡처해서 보내준 것도 신기하다 네 오 되게 되게 신기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오 60원 좋습니다 전 60원도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아 제가 네 네 끝나고 네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이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로코 피처링 우원제의 브로큰폰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97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들이 로코 형 평소에도 노래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느꼈는데 신곡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전해달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로코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어 진짜 저는 라디오 올 때 항상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긴장하면서 왔는데 너무 편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대박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로코 씨의 바다가 보이는 창문 들으면서 로코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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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